Q. 해승이의 첫 승리 제가 선장입니다. 제 소수, 해승이로서 아주. 소수! 너무 떨립니다. 해승이랑 함께 첫 승리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긴장도 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해승이랑 잘 비례보고 있습니다. 사정이 울려 딩동댕동 진짜가 나타났다 느낌이 좋아 생각보다 재밌네요. 승혁이랑 같이 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. 숨기는데 갑자기 물이 콧구멍으로 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미안해. 내가 미끼여서 인원님을 만나러 갔어. 지금 이렇게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나만 안 들려서 정말 미안해. 이 걸 알아봐 한 순간이 발견하게 됐어 딱 기다려 내 이상형 오옹예아 머리에서 종이 울려 딩동댕동 진짜가 나타났다 느낌이 좋아 선생님 짚잠 훈이 형 잡지사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언제 저렇게 큰 걸 적으셨는지 다음번에 낚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공원 다음번에 준비됐죠? 프로스트 오모원 시즌 2 속에 저를 재현이 형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엠브라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진짜가 나타난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셨습니다 5위드가 된 엠브라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노력해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브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족 고마워 만족 잘 만족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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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 나게 왜 그래 어디 가면 둘 셋 컷 더욱요 준비 발걸음 미만